이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얼마큼인지 저한테 제가 알 수 있었고 제가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작품인 것 같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만 함께 이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때 굉장히 배우로서 설레는 감정을 들었고 이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아까 하신 지난 회민석 님 이름 혼자 듣고 마음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요. 나머지 대본들은 상투적인 기단이 정말 사실입니다. 대본 때문인데요. 제가 대본을 가지고 선택하기 전에 카페에 가서 읽는데 너무 큰 소리를 열어봐 보셔가지고 그 카페에서 제가 나왔어요. 제가 이렇게 대본일 줄 모르는 다른 손님들께서 좀 오해하실까봐 저에게 막 외쳐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나왔을 정도로 이 대본이 얼마나 탄탄하고 저의 씨뿐만 아니라 주영이와 영재 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던 현실 연애 같은 것들이 기억도 새로 소리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싸움도 약간 웃을 웃음이 나고 그런 싸움들이 많이 있어서 상단한 배우들에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. 이 작품이 대부분 배우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이 역할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 대본 이 재산의 매력이라는 이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을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제가 애정도가 너무나 높아지면서 이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. 네 정상편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이혜지 씨 하나 단골 말씀드리지 않냐 근데 앞에서 여보는 고공장소가 아닌 집 안에서 좀 보셨을 때 카페에서 혼자 웃고 계신 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. 손을 끼쳐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. 또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한 번 돌려주시겠습니까?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서포즈에서 문장인 전화하고 가고요. 소감되시게 질문 드릴게요. 화면 아까 보니까 잘생김을 좀 많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화면으로 본인이 보신 소감이랑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에 이어지던 것 같아요. 네. 예. 저는 어...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스무살의 주량이를 어떤 분들은 또 티저로 먼저 나왔고 그래서 못생김을 연기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고 물론 개인적으로 견뎌으로서는 못생겼다 못생기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못생겼다기 보다는 그냥 준영이라는 인물로 그냥 받아들여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은 스무살에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예뻐 보여요. 그리고 영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게 너무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.. 뭐... 저는 되게 만족하고 아주 예쁩니다. 저는 준영이랑. 그리고 에피소드로 그러면 교정기를 띄고 나왔어요. 근데 교정기가 이게 앞에 브라켓이라고 하죠? 브라켓을 원래 띄야 되는데 고정이 안 돼서 가짜 이빨을 만들어서 끼다 놓고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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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실제 치아 위에 가짜 치아 위에 브라켓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게 조금 괜찮을까 근데 또 보니까 제가 제 선생님들에게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.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. 고객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군요. 네. 고생기보다는 풍붙하고 순수하고 어리숙한 주명의 모습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또 질문 있으신 기자로 통틀어 주시면 제가 반갑습니다. 네.